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이오입니다 그 마법 천자문이 맞나?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 마법 천자문이었고요 질! 폭! 질! 폭! 오! 와! 와! 그래! 그래 이 맛이지! 얼음 빙! 대폭포! 와 뭐야! 처음 먹어보는 것들인데? 얼음 빙! 대폭포! 오케이! 아니 일단은 저는 좀 1등을 안 하도록 할게요 어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잠시! 잠깐만! 아악! 아 내! 내 아이템!